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HFR이라고 하는 5G 통신장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까지 보면 매 분기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텐데요 최근 통신장비 주가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호재가 들려오면서 여러 종목구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은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면서 특히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하는 기업인지부터 점검해 볼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 그 밑엔 굉장히 다양한 공급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하는 장비냐? 알기 어렵죠 아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쪽 분야에 정말로 전문적으로 뭔가 공부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이 플렉시홀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5G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단의 장비는 5G에서 제일 먼저 주파수에서 데이터를 배분하기 위한 일종의 가장 앞단의 장비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장비들, 이 주력 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비를 만들면서 5G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 종목의 양호한 실적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수출 지향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효과뿐만 아니라 품목의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작용했다 특히 지금 북미 쪽이 주요 사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북미 쪽에서 어쨌든 향후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이것이 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OP 마진, 영업 마진 수준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지금 4분기에는 다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거에 대비해서 수주량이나 마진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건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쪽 물량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공시로 봤을 때 11월인가요? 11월 공시로 봤을 때는 일본 쪽으로도 물량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국가별 확대, 품목의 확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몇 개 없는데 통신 장비는 더더욱 그랬죠 지속적인 하락, 그 다음에 횡보였는데 이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행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길 수 있는 대표 종목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력 시장은 북미 시장에 플렉시오를 포함한 5G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비들의 전체적인 매출이 캐펙스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인데 작년보다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3대 이 통신사들의 전체적인 캐펙스가 다 늘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예측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지금 그 시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2분기 발표, 1분기 발표, 3분기 발표에서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원래 투자했던 만큼의, 계획했던 만큼의 투자를 가고 있고 2019년도에 안 좋았던 것을 21년도에 끌어올렸고 올해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시장이 주력 시장인데 주력 시장에서 가장 고객이 될 수 있는 통신사들의 캐펙스가 일단은 최소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이미 답보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도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내년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런 투자들이 극감할 거냐 지금 미국의 5G 투자가 끝났느냐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XR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도 증가해야 되지만 5G와 같은 이런 통신망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미국처럼 땅큰데 전국망을 깔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가장 주목해 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J사옥 네이버 정자동에 있는 J사옥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 5G를 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브레니스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장비들을 지금 실험 중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로컬 5G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CNS가 LG 이노텍 공장에 SK 네트워크스가 경남 산업단지 내 그 다음에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스가 AR 기반 수술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또 이제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CJ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스마트 물류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이 공공산업과 관련된 안전 플랫폼 구축 이렇게 로컬 5G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다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하나의 통신망을 일종의 턴키로 수주에서 공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에 들어가는 물량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내년도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미의 공급이 잘 되면서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의외로 일단 미국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거기 또 덧붙여져서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로컬 5G라고 하는 새로운 매출처가 또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제품들의 판매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국내 쪽에서의 모멘텀이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외 쪽으로는 모멘텀이 좀 열려 있죠 그 다음에 아직 구체적으로 물량이 잡힌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시작해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통신 장비가 최근 뜨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도의 통신 1위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에어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 5G망의 주파수 경매를 끝내고 2023년에 각각 3조와 30억 달러와 25억 달러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그 후년 24년에도 그렇고 25년에도 꾸준하게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봤을 때 20조가 넘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주력 장비 업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숫자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통신 장비 쪽의 분위기가 1년 내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 종목을 실적으로 버텼던 건데 만약에 통신 장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분위기를 띄워준다면 이런 실적 좋은 종목의 밸류가 지금 PR 10배도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진율이 지금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 PR 10배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반문을 던졌을 때 통신 장비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또 이 종목이 실적 피크를 찍었다는 걸 만약에 고려해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실적의 피크가 아니고 통신 장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HFR이 인도에서 얼마에 수출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서 통신 장비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런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설사 만약에 HFR이 올해 실적에서 내년 실적이 플랫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통신 장비 전체가 업사이드로 가버리면 그러면 전체 해당 업종의 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적자거나 실적을 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라서 거의 바닥으로 깔려있는 건데 인도 수주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러면 이 종목의 저평가도 더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변화 그다음에 만약에 인도 쪽에서 수주가 이어진다면 북미 수주에 이어서 국내 수주는 원래 있던 거고 그다음에 일본 수주에 이어서 지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 품목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삼성향 그다음에 통신 장비 전체에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변화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HFR 업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쪽에 숫자가 찍히는지도 장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년도의 실적의 전반적인 업사이드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자료를 기초로 봤을 때 2021년도 B에서 실적이 올해 엄청나게 대폭 업그레이드 됐죠 내년도에도 업그레이드 되긴 합니다 주력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다만 그 변화의 폭은 줄죠 그래서 옆으로 플랫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 장비라고 하는 게 내가 많이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보내고 싶어도 받는 쪽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고 쌓이고 또 실적이 급격하게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이런 설비 종목권들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PR 기준으로 6배에서 7배 수준의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의 실적 플랫으로 간다고 해도 PR 6배, 7배는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발 모멘텀이 통신장비 업종으로 나타난다면 현재 내년도에 추가적인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현재 주가는 좀 너무 싸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추격 매수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도 현재의 주가는 좀 싸 보이고 내년도 실적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싸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통신 업종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목록 올해도 잘 버텼고 올해도 코스닥 대비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HFR이 내년도에도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군들이지만 올해 실적이 좋았고 내년도에도 모멘텀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5G, 로컬 5G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HFR도 여전히 좋은 종목으로 봐야 한다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isso bueno jest going there on like